소화기와 객실 비상통화장치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열차 화재 시에는 객실 통로문 옆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주시고 객실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실 때에는 비상통화장치의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덮개를 연 후 마이크를 들면 승무원과 통화가 가능하니 비상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역은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여의도, 여의도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 step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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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